마이콜 도망가지마! 어? 뭐야? 어? 뭐야? 2019년 8월 16일 스타트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! 신속히 동하라! Follow follow me 원래 막아져 있었는데 항상 넘어갔는데 뭐지? 항상 막아져 있었는데 이걸로? 누구 있나?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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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있니 얘들아? 형 또 왔다 형 또 왔어? 있니? 거기 뭐 있죠? 거기 뭡니? 누구지? 누구십니까? 너희들이지? 하지마! 오케이 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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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閣 뭐야..? 누구야 뒤에? 뒤에 뭐냐? 뭐야..? 그만..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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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콜이 빨리 먼저 확인시켜드려 시청자님 오해하니까 일단 확인시켜드려 지금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 도망갔다 일단 확인시켜드려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고 이 콜이 잘했어 일단 확인시켜드리고 지금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 어? 가라! 어? 두부야? 어? 많이imly 도망가지마 이건 도망가야지 이건 도망가야 맞지! 또 뭐야?! 엄마 나 무서워!! 여러분들 그때 기억하지라오 그때 여기 불 들어와 있었잖아 맞지? 저 전국에 불이 들어와 있었을거야 그때 기억하지라오 넘어오기 전에 오늘 불 들어와 있었어 조용히 해! 일단 여기부터 계십니까? 계십니까? 저거 뭐야? 내가 장알봤나? 저거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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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십니까 거기? 거기? 거기 누구세요? 거기 뭡니까? 누구십니까? 뭐예요? 이거.. 이거.. 이게 움직일단 말이야? 고맙 sunglasses 그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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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로 그 시계죠, 여러분들. 무한.. 어? 뭐야? 엄마.. 엄마.. 나 무서워.. 엄마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.. 죄송합니다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망가지마. 도망가지마라 했었나? 도망가지마. 카메라 그대로 계속 비춰. 그대로 계속 비춰. 카메라 다른 곳에 돌리지마. 진짜 너 오해 없게 뭘 다 미쳐드려. 니가 그러니까 주작이라는 소리 듣는 거야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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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..? 잠시만요 바로 관찰카메라 가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길어봤자 꿈이 오고 이제는 되겠죠? 문을 닫고 나가겠습니다 문을 닫고.. 문 닫고 나갑니다 살짝만 와..내가 안보여 자 여러분들 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 밖입니다 여러분들 다아가! 문을 닫고 문을 닫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또 나가라고? 또 나가라고? 또 나가라고? 또 나가라고? 또 나가라고? 또 나가라고? 뭐야? 뭐야? 나 몰랐어.. 지금 여러분.. 뭔 상황인거야? 갑자기 화면이 꺼매진거 보고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